5월 28일 선수의 당일기 일단 오늘은 아침부터 병원에 갔는데 독감 예방주사랑 폐렴 관련된 예방주사로 이방은 좀 팔에 맞아가지고 아침부터 조금 비임이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열심히 또 황금은 좀 더 굳이 없는 상태이다 오늘의 군중이야 정확한 타임이란에 빠져서 그리고 고등의 비디오터 뇌이 시작된 μια, 뇌이 시작된 많이 안 taxed 15 일상에 빠져서 10 일상에 비용이 없는 상태 조금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데